믿음으로 큰 이익을 얻는다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불고 그때 부처님이 고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아일다 아일다요 기우중생 그 중생이 있다 어떤 중생이 있어요 문 들어요 불수명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여시 이와 같이 길고도 멀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내지능생 그러면 내지능생 생을 내요 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 일념 한 생각을 내어서 신해 믿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한 생각을 내어서 믿고 이해할 수 능 있으면 소득공덕 그 얻는 공덕 얻는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유할량 한량이 있다 없다 없다 한량이 없다 부처님 수명이 이렇게 장구하고 길다 그리고 그것을 이런 생각을 믿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량이 없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오래 수명이 이렇게 길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하면은 공덕을 얻을 수 있다 뭐 이정도 내용이 되겠어요 야규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위 안욕다라 산박산보리 고 선남자 선녀인들이 안욕다라 산복산보리를 위하여 그쵸 얻기 위하여 어 80만억 나유타 겁 80만억 나유타 겁 동안에 행오바라밀 오 바라밀을 행하고 오 바라밀을 행하는데 단 바라밀 단 바라밀 박달라무죠 박달라무 바라밀 그 다음에 시라바라밀 시는 죽음시 자에 벌릴라 자죠 죽음시 자 벌릴라 자 그래서 시라바라밀 그 다음에 찬제바라밀 찬자가 뒤섞길 찬자에요 뒤섞길 찬 뒤섞길 찬 찬제 바라밀 그 다음에 비리야바라밀 비리야바라밀 그 다음에 선바라밀 이렇게 있죠 다섯개가 단 시라 찬제 비리야바라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선바라밀 다섯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 다섯개가 있는데 제 바라바라밀 바라바라밀을 빼놓고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바라바라밀 빼면 뭐죠 바라바라밀까지 포함하면 여섯개가 되는건가요 자 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이버 한번 뒤져보니까 단 바라밀 있어요 단 나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단 나 바라밀 단은 뭐냐면 보시를 넣으면 안돼요 보시바라밀 시 라는 아까 죽음시 자에 벌릴라 자 있잖아요 시라바라밀은 지게 바라밀이에요 지게 바라밀 그 다음에 찬제 자 찬제 바라밀 여기는 찬제로 했는데 어쨌든 찬대 찬대 바라밀은 인욕 바라밀이에요 인욕 그 다음에 비리야가 있었죠 비리야 바라밀은 정진 바라밀이에요 정진 바라밀 그 다음에 선 있었죠 선 바라밀은 당연히 선정이 되겠죠 반 반야 바라밀은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 육 바라밀이 있는데 육 바라밀이 있는데 여기서 반야 바라밀 지혜의 바라밀을 뺀 나머지를 오 바라밀이라고 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오 바라밀을 행할 때 그래서 단 바라밀은 보시 시라바라밀은 지게 찬제 바라밀은 인욕 비리야 바라밀은 정진 선 바라밀은 선정 반야 바라밀은 지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육 바라밀이 있고 그 중에서 반야 바라밀을 뺀 지혜 바라밀을 뺀 이것을 우리가 오 바라밀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바라밀을 이렇게 행할 때 그래서 단 바라밀은 뭐라고 한다 보시 바라밀 그렇죠 보시 바라밀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라바라밀은 지게 바라밀 그 다음에 찬제 바라밀은 인욕 바라밀 비리야 바라밀은 정진 바라밀 그 다음에 선바라밀은 선나 바라밀은 뭐다? 선정 바라밀 등의 다섯가지 바라밀을 행하고 반야 바라밀은 뭐죠? 지혜 바라밀이죠 그래서 제외한다고 말하죠 반야 바라밀 그래서 지혜 바라밀은 제외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 바라밀 나오죠 육 바라밀 단, 시라, 찬제, 비리야, 선바라밀, 반야 바라밀 이렇게 육 바라밀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반야 바라밀에서 제가 유튜브에 저기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셔요 자 이렇게 화면을 정지시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시바라밀도 있어요 시바라밀 그래서 일곱번째가 오파야 바라밀 방편 바라밀 이래요 방편 그 다음에 여덟번째가 바라니타 바라니타 바라니타나 바라밀 바라니타 바라밀은 원하는 거래요 서원인가봐요 그 다음에 바라바나밀은 역힘이고 야양랑 바라밀은 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블록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 시 그때 그 공덕은 비전 전 공덕 전의 공덕과 비교하면 전 공덕과 비교해 보면 백분 천분 백천만억 분 백천만억 분 불급기일 그 일에도 묻히지 못하고 내지 산수 비유 산수와 비유로도 소불능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앞에 그 공덕에 비해서 그렇게 큰 그게 없다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약 선남자 선녀인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유여시 공덕 이러한 공덕이 있어서 아뇨다라 산막산보리 퇴자 아뇨다라 산막산보리에서 퇴전 한다면 무유시처 그 머물 곳이 있는 곳이 이 거하는 곳이 무유 없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무유시처 이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 세전 그때 세전께서 중역 중선차에 거듭 이 뜻을 펴고자 이설기현 개성으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약 만약에 인 사람이 구 불에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렇죠? 구하려고 80만억 나유타 겁수 80만억 나유타 겁 동안에 그 말이죠. 자 동안에 행 했어요. 수행을 했든지 뭘 했든지 했어요. 오바라밀 오바라밀을 행한다. 어시재 겁중 이 겁동안 이 겁중안에 보시 공양물 부처님을 보시하고 공양하고 보시하여 공양하고 그리고 급 영각 제자 영각 제자 그리고 병 제 보살 중이 진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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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다른 음식으로서 항상 음식으로 보시를 한 거죠. 보시 자 이 겁동안에 오바라밀 중에서 이 겁동안에 하는데 이 공양물을 하는데 부처님과 그리고 영각 제자들에게 뭐예요? 보시바라밀을 보시를 한 거죠. 그리고 지인이지 음식 음식을 음식으로 보사를 보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상 복 여 와 구 와는 룰와 짜죠. 그 다음에 구는 기구구 자니까 누 없는 기구니까 침구가 되겠죠. 침구 잠자는데 쓰는 것들 이런 것으로 항상 주었다. 그쵸? 침구 옷이겠죠. 이거는 옷과 침구 이런 걸로 또 하고 전단 입정사 전단으로 자 전단은 향나무라고 했죠. 향나무를 입 세워서 정사 정사를 만드는 거죠. 정사를 짓고 이 원린 장원 이 동상과 수풀림으로써 장음 장음하게 꾸몄다. 여시 등 보시 이러한 등의 보시는 정종 개미요 정종 종류마다 개 모두가 미묘하고 좋고 진차제 겁수 이 겁수 이 겁동안을 다 하도록 이 회양불도 부처님의 도를 회양하고 부처님의 도에 회양하여 약부지금계 금계 금지된 개우를 지키고 개우를 지키고 청정 무결루 청정하고도 무 결함이 있거나 루 세지 않다. 청정하여 결함이 있거나 루 세지가 않고 구어 무상도 이 무상도 위 없는 도를 구하고 제불지 소탄 모든 부처님들이 칭찬하다는 거죠. 모든 부처님들의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여러가지 하니까 미묘한 보시를 오래 겁이 다하도록 부처님도에 회양하고 계율을 잘 지니고 청정하고 모자람이 없는 위도를 구하고 여러가지 그러한 이런 거를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처님의 칭찬을 받고 또 뭐냐면 약부행 인욕 인욕바람일을 행하는 거죠. 참는 일을 행하고 주어 주유지자 조조 저하로운 저하롭고 부드러운 그런 고를조자죠. 그러한 고르고 부드러운 지역의 그런 곳에 머무르고 설중악내가 설사 중 무리들이 중생들이 악이 와서 더하더라도 온갖 악을 더해도 기심불경동 그 마음이 기울경자죠. 기울어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고 제2호 득법자 모든 법을 얻는 그러한 이들은 회, 품어요. 어, 증상만. 증상만을 품어서 증상만을 품어서 위, 차, 소, 경, 내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더라도 여시, 이와 같이 실, 능인, 능이 참을 수가 있다. 참는 일을, 인욕바람일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참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정진이 나오네요. 정진. 자, 하나씩 지금 오, 바람일 나오는 거죠. 약, 만약에 부, 다시 근, 근면이, 근면이 정진, 정진을 한단 말이죠. 부지런히 정진하고 지이념, 그 뜻과 생각이 상, 항상 경고하고 경고하고 어, 무량업겁, 그 무량업겁 동안에 일심, 한 마음으로 불해식, 게으를 했자죠. 게으르고 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게으르거나 실식자니까 쉬지 않고 우, 어, 무수겁, 어, 무수겁 동안에 그 오랜 겁 동안에 주어공안처, 공안, 비어있는 한가한 곳에 주어,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약자, 약경행 앉아서 앉아있거나 또는 약경행 어, 이, 행을, 어, 경을 행하는 거죠. 앉아있거나 그 다음에 경행 거닐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재수, 이게 뭐죠? 이거는 졸음숫자죠. 졸리오는 것을 재, 제거하고 상, 섭 섭은 뭐죠? 다스릴 섭자죠. 섭심, 마음을 잘 다스린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 정진하고 아빠 우리 지금 오바라밀 있었죠? 인욕바라밀 있었고 여기는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 이거 있었죠? 여기는 지혜 뭐 이런 거 있죠? 계속 이제 바라밀의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죠? 지혜가 반야바라밀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시인연고 이러한 인연으로 인하여 능생재선정 선정에 이제 선정지가 나오죠? 80만원컵, 80만원컵 동안에 안주, 심, 분란 그 마음이 안주하고 분란, 어지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지, 차, 일심복 이 한 마음의 복을 지, 지녀서 원, 원하다 구, 무상도, 위없는 도를 구하기를 원하고 아득, 내가 이제 얻는다 일체제, 일체제를 얻고 진, 재, 선정, 재, 모든 선정의 끝재, 말음재, 그까지 다 얻는다 시인어 백천, 시인 이 사람이 어 백천만억 겁수 중 이렇게 붙여서 되겠죠? 백천만억 겁수 중 행, 차, 재, 공덕 이러한 모든 공덕을 행하고 여상지, 소설 위에서 말한 설한 바와 같이 유, 선남, 여등, 선남자, 선녀등이 문, 아설, 수명, 내가 설한 수명에 대해서 듣고 내지 일념심, 한가지 생각으로 신, 믿고 기복, 그 복은 과업히 그것보다 더 진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크다 약인, 실, 만약에 실, 모두가 무, 유, 없다면 일체제, 의회, 의회는 뭐예요? 의심을 품는 거죠 의심을 품는 마음이 일체가 없다면 그 다음에 회는 의심할 것 자고 니우치할 것 자죠 의심하거나 니우침이 일체 없다면 심, 심, 그 깊은 마음은 수, 유 그 깊은 마음으로 수, 비록 수, 잠깐 유 자잖아요 잠깐이라도 신, 믿는다면 기복이 여차, 그 복은 이와 같을 것이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내가 설하는 장구한 수명을 듣고 한 생각만이라도 믿으면 그 복은 저보다 많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우제보살, 즉 그 모든 보살들은 무량겁행도, 한량없는 동안에 부처의도를 행하고 문, 아설수명, 내가 수명을 사랑한 것을 듣고 시, 즉 이것은 즉 능, 신수, 믿고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여시, 제인 등 이러한 사람들은 정수, 정수리 정자죠 정수리의 수 받아들여요 차경전, 이 경전을 정수리에 받아들이고 원, 아, 어, 미래, 내가 원한다 내가 미래의, 어, 미래의 장수, 도, 중생 오랫동안 살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장수, 오랫동안 살면서 제도, 중생, 중생들을 제도하기를 원, 원하라, 원한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계속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그 말이죠 여, 금일세존 자, 오늘날에 세존이 제석죽지왕 자, 석가족의 왕으로서 모든 석가족의 왕으로서 도량, 사자후 도량에서 어떻게 도량이라고 지금 타죠 도량에서 사자후 사자후 소리를 내어서 사자후로 소리를 내어서 고치겠습니다 도량으로 도량 사자후 설법 무소해 법을 사라고 무소해 두려움이 없죠 법을 두려움 없이 법을 사라고 아, 등 우리들은 미래에서 미래의 일체소종경 일체소경을 받는 바 좌어, 도량 도량시 도량에 앉아있을 때 도량에 앉아있을 때 설수 수명을 사라는 것은 역, 여시 또한 유아 같으리라 자, 량으로 고치고요 약 만약에 유심신자 만약에 깊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청정이질직 청정하고 질직 정직하다고 했죠 정직하면 다 많이 문 듣는다 능총시 총지 총지 총지를 많이 듣고 총괄적으로 지니면 수의 뜻에 따라서 해, 불어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여시, 지인 등 이러한 사람 등은 어차 여기에 이에 대하여 무유의 의심이 없으리라 우, 알다 또 알다 약, 유, 문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들어요 불수명 장원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 길고도 멀어요 그리고 해, 기, 언, 치 그 뜻을 언어의 뜻을 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시인 이 사람 소득공덕 그 공덕이 얻는 바가 무유할량 할량이 없고 즉 할량 없이 많고 능, 기, 여래 무상지에 능, 기 능이 뭐만 할 수 있어요 기,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여래 무상지에 여래의 무상에 위없는 그러한 지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하왕 하물며 광, 문 넓게 들어요 시경 이 경전을 이 경전을 넓게 듣고 약, 교인, 문 만약에 사람을 사람들로 하여금 교인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는 거죠 가르치게 하여서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약, 자, 지 스스로 지 지녀요 그리고 약, 교인, 지 만약에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또 지니게 해요 약, 자서 내가 스스로 써요 자서 그런데 약, 교인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쓰게 해요 사경을 하게 한다는 거죠 약, 이, 화양, 영낙 자, 화양 꽃의 향기와 꽃의 향기와 영낙 그 보석으로서 당번 증개 그 당번과 그런 것들을 이, 덮고 향유 소 등 향유로서 향유로서 어 향유와 그 다음에 소 등 등불로서 공양경권 이 경전을 공양을 하게 해요 그러게 되면 시인공덕 이 사람의 공덕은 무량무변 한량없고 가위없어서 능생일체종지 바다 일체의 종지 어 그 기본적인 아주 가장 깊은 지혜를 어 능생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일다 아일다요 약, 선남자, 선녀인 선년, 선남자, 선녀인이 문 들어요 아, 설 수명, 장원 심, 신, 신의 내가 이 수명이 장구하다고 길다고 서라는 것을 듣고 심, 신 깊은 마음으로 신, 믿고 해 이해하면 즉이, 견불 즉 그것은 뭐냐면 부처님을 보는 것이 되오고 상제, 기사굴산 항상 기사굴산에 계시면서 공, 대보살 보살과 함께 제 성문중 성문중 성문의 무리들과 함께 그 다음에 위호설법 항상 둘러싸여서 법을 설하게 되는 것을 견보게 될 것이다 자, 이거 문장구조는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이렇게 내 말을 주어는 이거예요 선남자, 선녀 이런 사람들이 내가 부처님의 수명이 길고 길다는 것을 설하는 것을 듣고서 이 마음들을 이해한다면 이 사람들은 견보다 보게 되는 것이다 동사고 불 이 목적이죠 목적 문장, 부처님이 항상 기사굴산에 쓰면서 이 대보사들과 함께하고 성문중들과 함께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서 함께하면서 이건 이제 일종의 부사구죠 하면서 위호설법 둘러싸여서 법을 설하는 것을 견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주어 견이 동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 견, 차, 사바세계 또한 보게 된다 이 사바세계에서 기지, 유리 땅이 뭐예요? 유리니까 보석이라고 그랬죠 일종의 귀한 걸로 땅이 뒤덮이고 탄연, 평정 땅이 평탄하고 어, 뭐죠? 평, 저기 평평하고 반듯하다 사각형 정방향의 그러한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염부, 단, 금 자, 염부는 마을염자예요 마을이 뜨고 그 다음에 박달나무, 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염부, 단, 금이라고 그랬어요 염부, 단, 금으로 그래서 마을염자 뜰부자에 박달나무, 단자에 쇠금자란 말이죠 그래서 어, 이게 염부, 단, 금으로 그 마을을 뜨게 한다 뭘로? 박달나무와 쇠로 쇠로서 뜨게 한다 그래서 이익의 팔도 그 팔도를 경계를 삼고 보수 행렬 보수가 항렬 보수 보배로나무가 쭉 질지어서 여기 있고 재누누 재대누관 재대누관 그 모든 재대누각 누각이라고 정자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고 대와 누각이 모두 보배로 되어 있고 개실보성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보살 중 그 보살의 무리들은 함처기중 모두가 다 다 함께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약유능여시관자 만약에 만약에 유능여시관자 이와 같이 보는 것이 할 수 있다면 보는 것이 볼 수 있다면 당지 마땅히 알아라 시위 이것은 뭐가 된다 심신해상이라 깊게 믿고 이해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된 것임을 이해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해석은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읽어볼까요 또 이 사바세계 땅이 유리와 같다서 평탄하고 반듯하며 연부담금으로 여덟 갈래 길이 경계해드리고 보배나무가 줄을 지었으며 모든 대와 누각이 모두 보배로 되었고 보살 대중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볼 것이니 만일 이와 같은 관계를 보는 이는 깊이 믿고 잘 이해하는 결과임을 마땅히 알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